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00m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큰 1.5룸입니다. 웬만한 2룸 사이즈의 1.5룸이고 거실에 식탁 놓고 거의 전체적인 크기는 웬만한 2룸보다는 큰 것 같아요. 근데 방은 하나 있고 방에 여기 옷장 이렇게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옷장 이렇게 되어 있고 가스렌지 옵션은 풀옵션으로 다 되어 있고 여기 화장실 가는 길에도 여기 보면 공간을 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가격이 3천에 70 아니면 2천에 80입니다. 세입자분이 만기 전에 사정이 있어서 나가셔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채광도 나쁘지 않고 거실이 아주 큽니다. 거실에서 꼭 방이 두 개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별로겠지만 전체적인 크기가 좀 거실 큰 게 필요하다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방 아주 깔끔하고 넓고 괜찮습니다. 물론 월세가 혼자 사기에는 좀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넓네요.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잘 지나я 때 인식들이 다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unge큼이나 전체적인은 진심으로는 ning 시킹도는 우리가 이번에는